가장 먼저 이슈 파워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들께서 정말 궁금해하실 만한 뜨거운 이슈를 가지고 심도 있는 분석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요, 86번가의 정강우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방송을 많이 모니터링을 했는데요. 정말 분석의 깊이가 남다르시더라고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86번가 정강우 대표님과 함께 오늘도 어떠한 이야기를 나눌지 이슈 먼저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네, 역시 이번 주 가장 뜨거운 이슈는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인상이었습니다. 어제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현행 연 1.25%에서 1.5%로 인상을 했는데요. 총재 공백 속에서도 인플레이션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섰습니다. 반면 유럽중앙은행은 물가 상승 압력에도 불구하고 기준금리를 동결하며 제로금리 시대를 이어갔는데요. 금리 인상에 대한 세계적인 이야기, 대표님과 나눠보겠습니다. 세계적으로 기준금리를 어떻게 책정할 것인가, 많은 투자자분들께서 궁금해하고 계시는 이슈인 것 같습니다. 먼저 우리 시장에 대한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만장일치였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어저께 금리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아무래도 총재가 지금 부재한 상황이기 때문에 금리 인상의 필요성은 동의를 하나, 과연 인상이라는 결정을 내릴 수 있을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논란이 있었는데요. 예상외로 만장일치로 금리를 인상하는 결정이 나왔습니다. 그 배경을 살펴보면 아무래도 우리 자체적으로 봤었을 때는 4% 이상의 높은 소비자 물가, 이게 좀 지속되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 있을 것이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이 굉장히 빠르게 금리를 인상해 나갈 것으로 예고를 한 상태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나라 상황에서는 내외금리 차, 미국하고 우리나라의 금리 차이를 적절하게는 좀 가져가야 되는, 혹은 그렇지 않더라도 방향성은 좀 유지를 해야 되는 측면이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금 시장을 놀래키는 그런 결정을 어제 내리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난 8월부터 4차례 연속으로 금리 인상을 단행했습니다. 대내적인 이슈도 있긴 하지만 대외적인 이슈도 클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일단 대외적으로 먼저 보시면 미국이 빠르게 올려가는 점, 그리고 우리로 봐서는 최근에 우크라이나, 러시아 때문에 유가가 많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을 좀 고려를 하게 되면 결국에는 물가도 좀 작고, 그리고 외국계 자본의 유출도 좀 막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사용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 추가적으로 그러면 향후에 어느 정도나 또 우리나라에서는 금리를 더 올릴 수 있느냐, 있을 것이냐, 그 점이 궁금하실 텐데, 현재 시장의 예상에서는 하반기에 1에서 2회 정도를 보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미국하고 금리 차이를 저희가 계산을 해보면 미국이 제로에서 이제 25BP 한 번 올렸고, 우리는 1.5까지 올렸습니다. 만약 미국이 향후 두 번 회의에서 50BP씩 올리고, 그 다음에 가을에도 또 50BP를 올린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 3분기에 한 차례 25BP 인상을 더한다고 하면 이제 금리 수준이 같아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아마도 좀 방향을 거의 이런 식으로 한 번 정도, 3분기까지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지 않을까 시장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런데 어제 한경연에서 인터뷰를 했는데 이게 좀 충격적이었던 게 미국과 기준금리를 맞추려고 하면 2.8호까지도 올려야 된다, 이러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지금 최근에서 미국 연준에서 뜨거운 논쟁이 되고 있는 것은 그러면 과연 우리가 지금 당장 몇 번이 아니라 어디까지 올려야 되느냐라는 것인데 그러면 당연히 중립금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미국이 지금 한 2.2% 중반 정도를 중립금리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위원들이 중립금리 이상으로도 올릴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했고 그러면 2% 중반보다도 조금 더 높은 수준. 그러하다면 우리는 그 금리 차이를 유지를 하려면 우리도 2% 후반까지는 올려야 될 수도 있다. 인데 아직까지는 미국도 긴축의 시작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까지 될지는 사실 연준의 위원들도 계획대로 꼭 간다는 보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어떻게 보면 장기적으로 눈높이를 여기까지는 올려야 될 수도 있다라는 기준을 제시를 해주신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기준금리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하는 게 기준금리가 올라가게 된다면 당연히 증시에는 좀 악재로 작용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우려감이 있기 때문인데 어제도 우리 시장만 조금 안 좋았어요. 네, 맞습니다. 금리 인상 때문일까요? 일단 딱 보이는 이유는 금리 인상이라고 모두들 그렇게 보시는데 그 전날에만 해도 미국이 증시가 좋았거든요. 그런데 우리만 증시가 좀 나쁘니까 파격적인 금리 인상 때문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우리는 총재도 좀 부재한 상황이었고 우리가 뭔가를 리더십의 현재 환경에서 통화정책에서 이끌어가기는 많이 어렵습니다. 해외에 그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고 그래서 어제 그 이슈가 메인은 아니었다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하고요. 오히려 어제는 좀 수급적인 영향이 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어제가 만기일이었고 몇몇 외국계 쪽의 포지션 자체가 파악하기로는 양매도 소위 말해서 변동성이 적을수록 좀 수익이 나는 포지션이 많이 있었던 걸로 이야기가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전 이제 3월 만기일하고 거의 주가 수준이 같은 그런 보합 수준에서 마무리를 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매도를 한쪽에서는 수익이 많이 났겠지만 반대로 저희가 볼 때는 어저께는 그저께 미국 증시 올랐으니까 따라가야 되는 거 아닌가 거기에 대해서는 좀 격차가 날 수밖에 없었던 저는 수급적 요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옵션 만기일에 따른 수급적인 영향이다라고 체크를 해주셨는데 오늘은 또 미국 시장을 따라가는 게 조금 마음 좋지는 않습니다. 이제 앞으로의 한국은행 기준금리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 그렇다면 이창용 총재 후보자는 좀 어떠한 성향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도 궁금해하실 것 같거든요. 네, 사실 한국은행 총재분들께서는 좀 대체적으로 비슷한 그런 좀 배경이나 그다음에 철학을 좀 가지고 계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한국의 경우에는 특히나 통화 정책에 있어가지고서는 좀 연속성이 있는 국가이다. 이런 판단이 내려지는 곳이고 그러다 보니까는 더더욱이나 우리 스스로가 뭔가를 파격적인 정책을 과거 예를 들면 일본에서 썼었던 아베노믹스에서 강력하게 애나 약재를 이끌어내겠다.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것들은 없고 좀 대외변수를 많이 고려를 해나가면서 정책을 만들어 나가시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대외변수인 미국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조금 더 눈여겨보는 게 좋다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네네, 맞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그렇다면 이렇게 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봤으니까요. 이번에는 이어서 유럽은행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것 같아요. 한국은 인상을 했는데 또 유럽중앙은행은 돈결을 채택하면서 0% 제로금리 시대를 계속해서 유지하는 걸 선택을 했거든요. 이렇게 물가 상승 압력이 높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네, 유럽의 경우가 경제 체력 자체가 지금 미국에 비해서는 조금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유럽 입장에서는 빠르게 속도를 내서 한다고 하는데 외부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도 좀 완화책을 펼치고 있는 걸로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속도와 방향성이 중요하고요. 지금 유럽의 중앙은행의 경우에도 상당히 본인들이 할 수 있는 내에서는 가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이번이 어저께 바로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 그 전 회의까지만 해도 사실 연내 금리 인상이 과연 가능할까 유럽에서는 이런 의문이 있었는데 지난 회의에서 이제 연내에도 가능할 것이다 라는 쪽으로 바뀌었고 어제는 또 한 번 그거를 확인을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정책을 쓰는 걸로 봐서는 제로금리를 여전히 유지하고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지만 아마도 가을쯤에는 유럽중앙은행에서도 금리 인상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보시기에 속도는 계속 빨라지고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좀 속도가 빨라지고 있음이 느껴지고 있는 게 우리가 이제 비교해 볼 만한 데들이 우리랑 체력이 좀 비슷한 선진국들일 텐데요. 캐나다라든지 뉴질랜드 이런 데들도 지금 금리를 빠르게 인상을 해나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25BP 올렸지만 그쪽에서는 50BP 이렇게 인상을 해나가고 있거든요. 거의 마찬가지 상황이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인들이 다 비슷합니다. 인플레가 높고 가장 눈여겨보고 있는 미국이 긴축의 속도를 내니 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국가들이 다들 지금 눈치를 보면서 좀 빠르게 가자 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그렇군요. 캐나다랑 뉴질랜드 같은 경우에도 22년 만에 빅스텝을 밟으면서 조금 세간을 놀라게 했는데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아무래도 긴축 행보에 대한 이야기는 계속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긴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게 역시나 미국 때문일 것 같아요. 아무래도 패권 국가가 우리 계속해서 금리 인상하겠다. 우리 계속해서 돈 우리가 다시 회수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하다 보니까 근원 물가가 시장 예상치를 밑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다시금 어제도 미국 시장이 좀 출렁이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저께 나왔었던 소비자 물가에 대해서는 아직도 갑론 의박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소비자 물가가 피크를 찍었느냐 아니냐 이 논쟁은 나올 수밖에 없고 그 논쟁이 사실은 이제 좀 사그러들 때쯤 방향이 확실히 결정이 될 때쯤이 아마 미국의 매파성도 정점을 찍을 것이고 그때 비로소 저희가 좀 편안한 마음으로 투자를 할 수 있는 때가 아닌가 지금은 좀 아직까지 긴장 많이 하고서 조심스럽게 투자를 해야 되는 시기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고요. 오늘 또 뜨거운 이슈가 있었죠. 사회적 거리 두기가 전면 해제된다. 다음 주부터 해제된다라는 속보가 들려왔습니다. 그렇게 되면 전체적으로 또 시장의 분위기도 바뀔 것 같은데 리오프닝주 그동안 많이 올랐던 것도 있고요. 소외됐던 것도 있었잖아요. 네. 맞습니다. 리오프닝주는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단순히 이게 과거 대비 조금 더 뭔가 매출이 좋아지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 최근 리오프닝 주들의 면면들을 살펴보게 되면 펜트업 디멘드가 굉장히 있는 것 같아요. 억눌렸던 수요들이 있어서 제가 2년 동안 못했다 보니까 생각보다도 사회적 거리 두기를 완화하는 것이 파급력이 좀 클 것이다. 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은 계속 좀 눈여겨보시면서 숫자들을 하나하나 내가 생각한 숫자보다 좀 더 잘 나오는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으로 좀 보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사실 우리의 거리 두기 완화도 중요하지만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라면 중국이 과연 지금 상황에서도 조금 완화를 할 수 있을까 최근에 보면 어저께 중국에서도 좀 이 부분을 규제를 완화하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영상이 도는 걸 보니까는 리커창 총재가 이렇게 마스크를 벗고서 시찰을 하는 모습도 최근 영상이 찍힌 게 있던데 과연 중국에서도 태도 변화가 나타날지를 한번 눈여겨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합니다. 우리 시장에 대한 사회적 거리 두기 해제도 물론 중요하지만 중국 시장에 대해서도 눈여겨보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오늘도 86번가 정강우 대표님과 함께 금리 인상부터 사회적 거리 두기까지 시장에서 주목하고 있는 이슈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봤습니다. 그럼 오늘 좋은 인사이트 주신 정강우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좋은 말씀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